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원봉을 지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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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예, 존경하는 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의 당대표들 중에서 그래도 경기도 북부로에는 제일 친근감이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상계동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아마 포천시민들이랑 같은 버스를 많이 탑니다 서울의 강남가자가 돌아올 때 키로선 타고 돌아올 때도 저는 있지만 3,100번, 3,600번 버스 타고 상계동까지 올라오면서 포천시민들과 같이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단언하겠습니다 포천 앞으로 나날이 발달하고 지금까지는 접경지대라고 해가지고 각종 규제만 받고 발전하는 데 장애들이 있었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포천이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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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우리 7호선 전철 지금 상계동 도봉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포천시민들께도 교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지역이 누리는 그대로 온전한 전철로 바로 강남까지 쫙 뚫리게 하는 것이 포천시민을 위한 저희 국민의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계획이 나올 때마다 매번 단선 전철에 쇼틀 전철에 정말 포천 분들 봤을 때는 화를 수밖에 없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적어도 경기 북부를 잘 알고 있다고 자처하고 무엇보다도 경기 북부에 와서 어릴 때 항상 가족들과 주말마다 놀러오던 제 입장에서는 경기 북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교통이 편해져서 많은 사람이 오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십니까? 정의합니다!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면 그에 걸맞게 여러분의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구리포천 고속도로 생긴 다음부터 포천이 얼마나 접근성이 좋아졌습니까? 예전에는 동구간선 도로 타고 꾸역꾸역 올라와야 했던 그 포천이 이제는 구리포천으로 한방에 뚫리고 서울까지 바로 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외에도 여러가지 교통방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이거 벌써 인천 쪽은 개통되기 시작했는데 이 포천 쪽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개통해가지고 포천 교통 확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수!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최춘식 의원님 정말 당에서 존경받는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부터 이 코로나 백신으로 피해 받았던 분들 대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대통령 선거 승리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포천 시민들께 최춘식 의원님과 포천 시민들이 대선 때 기여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꼭 보답하고 싶어가지고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포천에 예산을 내려보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포천에서 우리 일꾼들을 싹 당선시켜주시면 저희가 일하기 편합니다 경기도지사 여러분이 뽑아주시면은 김은혜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수 경기도지사 김은혜가 당선되고 그리고 우리 백여명 후보 포천시장으로 당선시켜주시면은 저희가 포천에 대해서 약속한 것들 잘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박수 그리고 포천에서 우리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 나온 분들 많이 상선시켜주셔야 합니다 이분들이 지역에서 여러분의 일꾼으로부터 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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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제가 타고 다니는 3,100번, 3,600번 버스 타면은 항상 정교함을 느낍니다. 항상 상계동과 이어져 있는 포천, 제가 제 고향처럼 여기고 발전시켜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일꾼들을 압도적인 표로 당선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자,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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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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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정말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에게 진 큰 빛, 저희가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를 2배, 3배, 100배, 1000배 되는 포천 발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한 번 다시 한 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세 번 외치겠습니다. 자,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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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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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